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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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이 엄청 순조롭습니다. 아, 출발이 엄청 순조롭습니다. 아, 거기에 삐딱하게 뛰면 그렇게 되죠. 자, 송석 선수와 홍기웅 선수 지금 1, 2, 2전 치열합니다. 그 뒤에 시민수 선수가 가고 있고요. 그 뒤에 최경주 선수가 가고 있습니다. 자, 1, 2, 2 싸움에 3위는 좋습니다. 김정민 선수 엄청 빨라요. 자, 송석 선수 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홍기웅 선수가 1위로 올라왔고요. 2위는 송석 선수, 3위는 시민수 선수, 4위는 김영주 선수입니다. 자, 양덕환 선수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양덕환 선수. 자, 이제 4위 차량도 한 바퀴씩 땄습니다. 자, 1위 차량 갑니다. 뒤에 홍기웅 선수 뒤에. 자, 양덕환 선수 뒤에 1위 차량입니다. 자, 위험한 데서는 굳이 피해주지 마시고. 피해주실 거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데서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위는 김영주 선수, 4위는 시민수 선수. 5위는 정동락 선수가 5위까지 올라왔고요. 김평주 선수가 6위. 7위는 양덕환 선수. 8위는 최한술 선수. 지금, 5, 6, 7, 8위 치열합니다. 아우, 마셔, 마셔. 그렇죠. 자, 김평주 선수 뒤에 2위 차량입니다. 김평주 선수의 1위 차량이고요. 말 잡았네요. 김평주 선수. 오우, 샷이 송! 땡겨! 자, 정동락 선수. 뒤에 송석 선수 2위 차량이고요. 김평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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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는 시민수 선수, 4위는 김용주 선수 시민수 선수 한바퀴 더 경기 마쳤고요 양덕관 선수, 홍기용 선수 1위도 마쳤고요 최한술 선수, 김평규 선수, 송석 선수 나머지 분들 돌아주세요 정종락 선수 경기 마쳤고요 경기 마치겠습니다